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업체로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 분석을 한 업체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. 회사의 대표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십니다. 거기에 지금 바이오벤처 1세대라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유전자 분석에만 올인을 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차트나 기업을 보기 전에 그 대표님을 먼저 접했거든요. 기사나 이런 것들 바이오 관련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다가 오 이분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하면서 보다 보니까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는데요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DNA 특히 한국인만이 가지는 특징 특히 아시아인 맞춤 의약품의 토대를 마련하셨고요. 거기에 또 실제로 마크로젠의 연구를 통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시아인에게 더 효과가 있는 약품 개발을 해왔습니다. 이런 축적된 기술력으로 전세계 153개국, 18,000여 개 연구기관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대표 유전공학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거기에 이제 매출액이 사실은 이전까지는 눈에 띄는 매출액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유보율 또한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지금 2,000%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느 정도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거기에 또 유전자 관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이번 완화로 인해서 매출 증대와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4만4천원에서 4만3천원대 구간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양음량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오늘 종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수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요. 목표가는 5만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 아래 지금 2평선으로 보았을 때 120선을 터치하거나 120선을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손절을 잡으시고요. 4만원 아래로 가게 되면은 손절을 부탁드리고요. 네 목표가는 5만원으로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목표는 5만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